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서양인과는 다르게 동양인의 경우 얼굴이 이렇게 납작해서 얼굴에 입체감을 준다고 해서 뭐 이마 필러나 이마 지방식으로 꺼진 이마를 볼록한 이마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강남역이나 뭐 이런 압구정동 이런 데 가면은 여성분들이 올록볼록 해 가지고 그렇게 볼록하게 이마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이마 시술이 왜 예쁘지 않은지에 대해서 오늘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달에 상담받았던 ㅂㅂ 이응입니다 그때 원장님 설명과 수술 전후 케이스들을 보고 다시 연예인 이마 모양들을 자세히 보니 진짜로 이쁜 연예인들 이마는 볼록한 이마가 아니고 평평하더라구요 제가 그동안 연예인 이마 성형한다고 필러와 지방식을 해서 이마 볼륨은 부족함이 없었는데 연예인 이마랑은 뭔가 달라서 처진 눈썹을 올리려고 내시경 이마가 상수를 했는데 이마가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헤어라인 모발 이식도 하고 지금 보니 원장님이 말씀하신 혹성탈출 분장이네요 주주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례자의 눈도 크고 코와 입술의 기운이 연예인 못지않게 예쁜 이런 얼굴인데요 다만 얼굴이 연예인과는 다르게 입체적이지 못하고 납작하다고 생각하여 그의 가장 주된 원인인 꺼진 이마를 해결하면 되겠다 생각하여 이마 필러 시술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마 필러를 노란 화살표 부분에 골고루 이마 전체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필러 자체가 이물질이기 때문에 지구 중력에 의하여 밑으로 흐르면서 이와 같이 아래쪽 이마는 볼록해지고 위쪽 이마는 납작하게 되어서 이마 필러 시술 받기 전보다 더 이마 경사도가 눕게 됩니다 아무런 미학적 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운 이마 꺼진 이마 까진 이마 경사진 이마를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원신일수록 빨간선의 이마면이 비스듬하고 오른쪽에 현대인이 될수록 이마면 빨간선이 마치 벽처럼 반듯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마가 벽처럼 올라 붙은 이마를 입벽된 이마라고 하여 관상학에서는 부티나는 이마 귀티나는 이마의 표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 사례자분이 말씀하셨듯이 특급 연예인들의 이마 관상은 볼록한 이마가 아니라 이와 같이 입벽된 고급진 이마라인입니다 저희 박현성외과에서는 이렇게 이마 각도를 세우기 위해 윗이마 지방식을 하게 되는데요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세포가 생착이 되게 되면 아래로 흐르지 않지만 이마 필러의 경우 인체조직과 접착이 되지 않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지구 중력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눈썹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눈을 눌러 눈이 자꾸 온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다른 건 다 알아서 할 테니 이렇게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윗이마 지방이식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뜩이나 넓어진 이마에 윗이마가 팽창하게 되면 남성적인 이마가 되어 또 이마 면적을 줄인다고 헤어라인 모발이식을 하게 되면 위 사례자분이 말씀하셨듯이 꼭 혹성탈출 원숭이 분장한 것 같은 모양이 되어서 성형을 하면 할수록 얼굴이 이상해지는 진태양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눈 이마 황병 이마의 각도 교정하는 수술로서는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서 눈을 누르는 이마 필러를 가능한 최대한도로 긁어낸 다음에 윗이마 지방이식을 하여 아랫이마는 홀쭉하게 들어오고 윗이마는 볼록하게 나오도록 하며 윗이마가 융기됨으로 인해서 넓어진 이마 면적은 이마 축소술 그리고 눈썹 거상술을 하여 눈을 크게 하면서 이마 면적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례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눈이 크고 이마가 볼록하면 예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본인의 얼굴에 적합한 방법 대신에 막연한 그 카더라 라고 생각하여 그 본인의 얼굴이 망가진 케이스인데요 제가 지난 20, 30년 동안 무조건 눈이 크다고 예쁜 게 아니고 눈이 덜 떠진다고 하더라도 전택궁이 넓으면 눈 크고 좁은 갑갑한 눈보다 훨씬 고급진 눈이다 라고 말하여 드렸고요 또 꺼진 이마에 이마 필러를 맞으면 이마 필러가 흘러내려와 눈이 눌리고 황비용 이마 되어서 예쁘지 않으니 하지 말아라 이마 필러 하지 말아라 하면서 볼록한 이마보다는 평평한 이마가 예쁘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이 사람은 미적 감각이 굉장히 괴팍하네? 라거나 아니면 성형외과 의사가 좀 사이코 같아 라고 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요즘 들어 이렇게 원없이 눈 성형 이마 성형을 해보고 망가진 사람들이 점차 늘다 보니까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옛날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 하고 귀담아 듣는 분들이 차츰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을 너무 많이 하여서 이상하게 된 얼굴에 대한 솔루션을 하나하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